네 썬데이기타임 시작합니다 소틱 소틱이죠 소틱 뭐야 슈퍼크림? 슈퍼클린 아 그렇지 얘 제가 조금 궁금했어요 클린인데 진짜 클린하게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너무 궁금했었어요 얘 어 뭐가 있어요? 아 여기 아 이거 그거에요 부스트 미드 부스트 가능하고 하이 컷 뭐 이런것들 로우 미드 부스트 부스트 양이나 이런것들 이제 어 좀 색깔 조절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변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와 이거 진짜 궁금했어 없어 개인밖에 없거든요 어 가운데 걸리네요 미드 딱 걸려요 네 와 와 이거 이거 진짜 무거워 지금 320g 어 작은데 되게 알차게 뭔가 깡깡해요 어 이거 화이트 아 이거 사운드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템의 송지혜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네 자 저희 재밌네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선생님 제가 옷을 갈아입고 하려고 했어요 다시 어차피 녹화방송이니까 네 근데 너무 추워 나 왜 이렇게 춥지? 어 아까 그 여름이 여름이 열을 너무 내셨나 봐요 아 그래요? 아 막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 춥다고요? 아 그 열을 너무 발산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 지금 열이 없는 거야 아 네 아 그게 아니라 한여름에도 좀 긴팔을 꽉 가지고 다니거든요 아 아 네 추우니까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을 안 타는 여인 송지혜입니다 여름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30 뭐 33도입니다 폭염입니다 하잖아요 그럼 전 그때 나가요 아 이제 여름이구나 아 이게 재밌네 아 그래서 너무 소름이 부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름에도 핫팩을 가져다니는 여자 아하 그건 좀 문제인데요 네 아 자 오늘 같이 해볼 기현은요 ZOTIC 슈퍼클린 아 이 친구는요 우선은 정말 클린부스트 이제 이거 심판이에요 그쵸 네 2019년 신제품이란 말이에요 초반부터 말이 좀 많았어요 너무 너무 클린하다 진짜 그 톤의 변화 역과 변화 없이 진짜 그대로 레벨 볼륨 클린 볼륨만 올려줘요 이게 클린으로 났을 때도 그리고 드라이브를 걸어서 했을 때도 그대로의 그 사운드를 내주니까 너무 좋은 거에요 그런 말들이 좀 많이 있었던 그런 녀석입니다 이게 뭐 옆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착되어 있어요 1번이 하이컷 2번이 하이미드부스트 3번이 로우 미드부스트 4번이 베이스부스트 네 이게 딥 스위치가 이제 4가지가 딱 들어있는데 말 그대로 올리시면 여기 써 있는 대로 그렇게 돼요 느낌이 딱 나요 딱 진짜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주퍼스 때를 변화할 수 있다는 게 우선은 너무 좋은 거 같고요 케달을 끈 상태에서 이제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얘가 트루 바이패스로 연결될지 아니면 버퍼로 할지 이거를 안에 서킷에서 또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 열어갖고 어 딥 스위치처럼 이펙트 여러가지 쓰시는 분은 버퍼로 해놓고 그렇죠 해놓으면 되게 좋겠네요 어 네 음분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그러니까 부스트만을 위한 부스트를 위한 부스트에 의한 뭐 이런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우선은 클린이고요 어떻게 이렇게 부스트가 될까요 좋다 이게 전혀 노이지도 없고요 네 그냥 그대로 커진 거예요 정말 슈퍼클린이야 슈퍼클린 말 그대로 자 여기에서 우리 테스트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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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기에서 뒤에 딥스위치 한번 해볼게요 옆에 있는 자 1번 하이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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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2번은 하이미트 부스트 아 하이미트 버스트 자 다시 하고 3번은 미드 부스트 그리고 4번은 로우 부스트 어 좋아라 이런식으로 지금 이 드라이브 클린에서 부스트를 하면은 그렇게 많이 클린 사운드에서 많이 효과가 안나는데 드라이브 계열에서 부스트 할때는 하이컷 되는거 딱 보셨죠 어 좋네요 자 기타 바꾸구요 앰프도 바꿀게요 그러시죠 자 마셜입니다 마셜 클리톤이구요 클릭 마셜 이거 험버컨대 노이즈가 없어 아 나 진짜 아 이제 너무 잘 만들었다 어쩜이래 자 이제 디스트 TS9 부스트 어 좋다 와 너무 큰데 이거 조금만 줄일게요 이렇게 와 좋다 좋다 어이구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자 이 노이즈는 지금 TS9 노이즈입니다 하이구 도구를 사용하는 하이 컷 좋다 이것도 자 다시 원상 하이구 하이구 오 좋다 오우 좋다 다시 이제 3번 로우 미드 부스트 자 4번 4번 로우 부스트 베이스 부스트 파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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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야 이게 전체적으로 너무 그 보통 이런 어 딥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쓸지 모르겠고 어떻게 설명이 잘 안 써있었어요 예전에 네 그리고 따로 설명서나 이런거에 매뉴얼을 봐야지 이제 뭔가 아 이렇게 뭐 그걸 또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건데 여기 되게 직관적으로 나와있구요 그거에 따라서 똑같이 역과가 변화하니까 너무 괜찮은거 같죠 그리고 만약에 하이 컷하고 미드 부스트 뭐 같이 하고 이렇게 해도 같이 상용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음 3개 다 올려볼까요 음 틀어도 돼요 음 음 개인은 좀 이 상태에서 하이 컷만 빼고 다 올려보죠 하이 컷 빼고 오 되게 커질거 같은데 네 짠 괜찮을거 같은데요 짠 어 예 손으로 네 괜찮잖아요 아 딱딱해지는구나 네 두툼해지고 아 로 미드 로우 미드 부스트만 꺼보죠 어 거기서 3번만 빼요 네 일단 한번 뺐습니다 그럼 베이스 부스트 하고 네 하이 컷을 해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이것도 괜찮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이 소리가요 네 그거예요 우리 EP 부스트 있죠 네 아 그러네 그 소리가 이 소리야 아 좀 로우가 강조되면서 올라와요 개가 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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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얘 부스트 아 아 너무 신기하네요 입대까지 나온걸 다 집어넣고요 어 지금 부스트에 그런 느낌들을 다 넣었어요 그리고 개인의 지금 역과도 되게 지금 조금만 지금 9시도 안 됐잖아요 그래도 엄청 뭐 이거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근데 역과가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거는 되게 진짜 잘 맞는거 같아요 그쵸 워낙 또 땅땅하게 잘 만드는데 음 이건 좀 신경 많이 썼네요 음 장난 아니네요 이게 헤드룸 사운드를 더 이게 여기서 더 부각시키려면 네 어 볼티지 더블러를 같이 사용하면 아 18볼트 끼라고 18볼트로 승합시켜서 사용이 가능하대요 아하 좋다 아 훨씬 더 좀 더 역동적이고 컴프감도 더 많고요 그렇거든요 볼트를 좀 업시키면은 아 그런것도 있네요 이게 다 병합이 되네요 얘네가 얘가 음 아 신기하네요 잘 만든다 응응응응 그리고 이제 개인 양하고 여긴 딥스위치랑 조합을 좀 하면은 뭐 느낌적인 뭐 앰프 오버드라이브도 가능하구요 뭐 솔로 부스트도 가능하고 뭐 픽업 셀렉터 그런 느낌도 좀 나고 그거를 좀 잘 조합을 하면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내 것으로 만드는게 되게 좋은 그런 부스트 같아요 음 되게 좋네요 자 그러면 한줄평 생각해 주시구요 저 시청자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했던 루나스톤 오 루나스톤 리펙터 블루 드라이브 원 그렇죠 이거에 대한 한줄평은요 원맨 밴드 애슈 이건 배려하는 척하며 기만하는 거죠 라고 하하하하 네 블루스 블루스 기타리스트들이 오버드라이브였는데 참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라고 우리가 뭔가 뭐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로맨 밴드 애슈님에게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또 뜨롱 네 한줄평 주시죠 버디가이 시그니처 부스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버디가이 버디가이가 쓰면 찬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요 하얀색 차돌 차돌 네 너무 땅땅하죠 진짜 땅땅하고 뭐 흠잡을 데가 없고 기스 하나 안 난 것 같은 그런 예쁜 조약 차돌 네 이러고 드리겠습니다 자 버디가이가 이걸 쓰면은 사운드 궁금하네요 저는 그 버디가이 사운드가 부스터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도 아 소티꺼 보면은 참 잘 만들어요 맞아요 아 쓰고 싶지 않아요? 네 맞아요 솔로때나 이럴때 뭐 하나 뭐 하나 엣지를 주고 싶어도 부스터가 없으니까 뭐 그러니까 가격이 18만 9천원이에요 비싸진 않아요? 네 몇 대 몇 9.5 대 8.5 대 9.0 네 전 9점입니다 네 이 정도 부스터는 솔로 기타 리드 기타라면 하나 있어야죠 네 내 기타의 사운드가 부각되는 그건 있거든요 어느 곡에나 그때 정말 필요한게 그리고 뭐 공연장이나 이런데 갔을때도 부스터 있는 기타리스트랑 없는 기타 그 스타일의 연주랑 달라요 엔지니어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솔로가 들리면 부스터 없으면 좀 없어 보이구요 그렇죠 그렇죠 포스터 있으면 좀 있어 보여요 있어보죠 맞아요 맞아요 아 얘가 옛 솔로나 옛 사운드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한 기타리스트구나 이런게 좋은 리뷰였습니다 엔지니어 쪽에서 이제 좋아합니다 있으면 있어 보이고 없으면 없어 보이고 네 좋습니다 기가 막히다 얘 리뷰에 아우 병원이 막 나왔네 하하하하 자 그러면 있어 보이는 병원생과 함께 오늘 하하하하 오늘 소텍 소텍 슈퍼클린 한번 해봤고요 없대니까 하하하하 아 없다고 하하 잘 안타깝네요 없어도 있어 보이네 네 네 없다 그러니까 확 없어 보이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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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슈퍼클린 함께 해봤습니다 네 이 정도 부스터는 여러분들 가져갈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소텍이에요 와아 네 얘도 음 저것도 슈퍼가 붙어있어요 그렇죠 아하 다 슈퍼래요 그러네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소텍과 함께 슈퍼스러운 네 그런 사운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 2 1 2 3 2 3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